미션베이 돌아서 또 왔네 그치? 미션베이 한 바퀴 쭉 돌고 미션베이 라이트 특이하다 엑스 이제 당신하고 같이 한국 나가면은 그때는 월남이나 태국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야지 월남 태국도 거기서 한국에서 직접 갔다 가면 언니는 갔다 왔나? 아니요 안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? 중국도 갔다 오고 어디더라? 베테랑인데 베테랑 그런 데는 안 갔어 태국은 안 갔다 그런 거 둘 중에 하나는 갔어 어디 한국에는 안 갔을 거야 아마 중국은 여기저기 많이 갔다 오고 언니가 야야 한국에서 가면 싸다 싸 응 한국에서 한국 나왔을 때 갔다 오면 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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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하나밖에 없어 아 아 여 indo 옆으로 잘 생기겠지 많이 많이 나야 아들엇 아들, 딸 아니면 딸딸도 괜찮아요? 딸딸 아들 셋 엔진의 셋인가? 아들 셋 오마이갓 많은거 아니야? 딸이 가면 좋지 야 이거 멋지다 와우 와우 더 익스테이션 달았어 뒤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다 대박이다 진짜 나는 차만 있어 아마 개조 잘할거야 이 사람이 저런 벤이 있으면 안에 뚝딱뚝딱 한번 잘할거야 긴 뒤에 또 가네 그니까 들어갈 줄 알았더니 또 가네 여기를 나 진짜 그니까 네 아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결실 힐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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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빼는구나 시험해요 아이코차대 음 하늘을 봐야해. 하늘을 봐야해. 하늘을 봐야해. 하늘을 봐야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